그럼 힘찬 씨랑 저랑 그리고 종업 씨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죠.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. 힘찬 씨가 딱 이분이다 싶은 분. 의식의 흐름대로. 이거 또 오랜만에 또 은국이 형 하지마 때 아닙니까? 네 어디서. 네 미국에서 보내주신. 이거 읽고 싶네요. 엠멧 에클레스 님께서. 뭔가 되게 초콜릿 이름 같다. 네 비에피 화이팅. 내가 사랑하는 너희들은 너무 많은 그리고 나는 항상 당신들과 당신의 음악을 지원합니다. 항상 날 웃게 만들고 진정으로 비에피. 비에피 사랑해요에 대한 최고의 소원. 끝인가요? 네 그렇습니다. 자 그러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골랐어요? 네 골랐어요. 하하하하하하하하 오우. 내가 사랑하는. 아니 일단 어디서 오신 누군지. 미국에서.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에서 오셨어요. 네. 코콜리아오. 중국 분이신가 봐요. 미국에서 오셨어요. 한 방 뭐였고요. 내가 사랑하는 이 앨범 너무 많은. 그래서 용국 오빠 백. 아 용국이 돌아왔다는. 네 돌아와서 너무 좋고. 기쁘라와 시카고 콘서트에 당신을 보고 기대했을 때. 만약 내가 할 수 있는 당신들을 사랑하는 콘서트. 상당히 어렵네요. 콘서트 하트하트하트의 모든 육 갈 것이라고.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시카고 콘서트에 보러 오셨나봐요? 박수 한번 주세요. 네. 자 위로 눌러주시고. 네 육 갈 것이라고. 우리가 사랑한다는 의미죠.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. 다 다르신 분 아니에요? 독일에서 네 보내주셨어요. 마리아 씨. 안녕하세요. 성공.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래. 베를린에서 인사. 네 감사합니다. 마리아. M-Wave Meet & Greet.